저는 카가와 유구요 저는 고리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저희는 유튜버, 인플루언서, 댄서로 활동하고 있고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핫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핫하지는 않구요, 죄송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한 번씩 들어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오늘 저희 찍은 영상이 있으면 스토리나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, 재밌게 보거든요 잠자기 전에 그래서 여기 검색하고 보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일본인이라서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, 리하야 뭐 자기소개하고 싶은 거 있어? 딱히 자기소개할 건 없는데 저는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, 유튜브 유언니랑 춤춘 거 올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러와주시고 제 인스타가 더 활발하니까 인스타 팔로우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, 좋네 자주 나오세요 뭐라고요? 자주 나오시라고 자주 나오시라고? 아 좋아요 네, 저희가 같이 시간될 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, 해볼게요 아웃 자,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한 것 같고 아웃